에어비타 더스트제로 PM1.0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호흡기를 통과해 더 위험한 PM1.0 극초 미세먼지 메이드 인 코리아 에어비타 최신 기술력의 집합 플라즈마 로우 집진 시스템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많은 음이온을 발생 기존 자사제품 대비 4.2배 딱 달라붙어 집진판에 강력 흡착 PM1.0 극초 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공기청정 기능까지 디자인 세척 반영구의 장점은 그대로 전기세 걱정 다운 24시간 사용에도 안심 4가지 기능 공기오염도 상태 표시 등 인허가 완료까지 엄마의 섬세한 마음을 담은 에어비타